아, 학원 어디 알아봤어? 네, 인기 선생님들 반은 지금부터 예약하면 돼요. 그럼 바로 예약하고 과외 꼬박꼬박 받아. 네, 걱정 마세요. 아, 여보. 콩나물국이나 북엇국 끓여서 아버님 때 갖고 가. 어? 어제 그러고. 아, 속상해서 그냥 주무셨겠어. 분명히 한잔 하셨을 텐데 빈속에 힘드실 거 아니야. 왜? 혼자 못 가? 아니야, 아니야. 가, 갈게. 아, 됐어. 같이 가. 병원에 좀 늦는다고 전화할 테니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큰오빠도 어디 가세요? 어. 아! 아, 죄송합니다. 금상민 씨, 빨리 좀 나오세요. 왜 매번 늦어요? 아, 죄송합니다. 야, 너도 눈치 봐? 그냥 우리 집 들어와. 네, 도련님. 이제 미나방 있으니까 힘드시면 언제든지 오세요. 어제부터 진짜 말씀 이상하게 하시네요. 저희가 뭘 자꾸... 아, 진짜 눈치를 줬으면 금상민 씨가 이런 상황에서 저희 집에 있을 수 있겠어요? 안녕히 계세요. 아니, 저... 저기... 괜찮은데... 괜찮은데... 감사합니다.